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하세요. 그러면 여기 쪽지를 써서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증을 풀어야 해요. 궁금증을 가지고 깨름칙하게 해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저도 이 궁금증을 가지고 깨름칙해서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한거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엇이다? 선택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겠다. 이런 말도 됩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탕자 둘째 아들을 통제했어요? 안 했어요? 통제 못했어요? 통제 안 했어요? 돈 달라고 하면 주고, 집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가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반갑게 맞아 주고. 이제 이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통제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통제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 탕자, 그 집 나간 그 나쁜 아들이 그런 아빠의 사랑을 그 다음 말 여러분 해보실래요? 알까 모르겠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기로 선택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빠는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데 어떻게 그거 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거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은혜 많은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의 파워하는 권력을 아무도 인간이 한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인 권력을 또는 주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강제적 주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그 주권을 무슨 형태로 행사를 해요? 은혜, 무조건적 사랑의 형태로. 서로 서로 고통을 다하는 거예요. 아들도 고통을 다하고 왜 잘못 선택했습니까? 그 잘못 선택한 선택을 아버지도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받아주고 그 아들이 받는 고통을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될 때 다시는 그런 서로 분리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단계 더 높이시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좋아하든 말든 자기 뜻대로 해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니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안 따라오면 벌 준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숨이 막히게 돼요. 그렇죠? 조건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주셨다. 그렇죠?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아시겠죠?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주는데 그게 뭐가 싫어서 떠났을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뱀사단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처음으로 만나 인간 아니 여자가 만나는 여자와 사실은 같이 만나요. 대화는 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뱀 뱀 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징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여기 용이라는 존재입니다. 용, 뱀 다 같은 말이에요. 존재입니다. 보면 용, 뱀, 마귀, 사단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도하는 용이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속인다면 뭘 속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속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용, 뱀, 사단 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였냐 하면 천사 장 입니다. 천사 중에 제일 우두물이 그래서 그 천사장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루즈벨 영어로 루시퍼 라는 이름입니다. 이 천사장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아시겠죠? 이사야서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루즈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항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대항했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다, 교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왜 천사장이 하나님 머리 위에 간다고 그렇게 설명할 만큼 그 천사장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했느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자자마자 그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기분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이랬을 리는 없거든요. 기분상 자기가 그냥 높아지고 싶다 가 아니고 천사장 루즈벨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 당했을 때는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루즈벨이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말 안 들어도 계속 사랑하고 또 또 또 말 들으라고 해도 또 말 안 듣고 몇 번씩 용서한다고요? 네 일은 번씩 일곱 번 490번 이거는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누가 자꾸 말 안 들어 자꾸 말 안 들어 말 안 들었는데 계속 용서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되어야 안 돼요. 피조물 루즈벨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천사장이었더라도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 있는 일꾼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한 세 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일꾼을 구했다. 또 한 세 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구했다. 그 다음에 한 한 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일꾼을 구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일당을 주는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10만 원 아 10만 원 딱 주니까 아침 일찍이 고용된 사람 일을 8시간 했다고 야 자기는 80만 원 받겠구나. 이랬는데 4시간 일하는 사람에도 10만 원 그래서 맨 일찍 온 사람도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혹시나 혹시나 하고 나중에 기다려서 임금을 주는데 뭐해요? 10만 원 이게 하나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식하고는 뭐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부당하잖아요. 그것은 고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들어온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고 한 시간밖에 앞으로 10만 원이면 우리는 8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나아 이런 게 막 생기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실력도 없는 새끼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잘났다고 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우리의 스트레스가 결국 이 땅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을 주장한 맨 처음 주장한 존재가 루스벨이다. 그리고 이 루스벨은 천사들 간에 이것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서 세상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이 옳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 아니에요? 그래서 루스벨은 무엇을 중심으로? 논리를 중심으로 이론을 폈고 하나님은 뭐예요? 논리보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를 초월해 있다 라고 해서 초논리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다 붙였습니다. 초논리.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로 초월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초논리라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것이 생명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적일 때는 감동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일을 한 만큼 받은 거야? 일 적게 하면 적게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과 달라서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하늘이 땅 차이로 다르다. 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 누가 와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준다? 성령이.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너희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이 모든 일, 이것을 너희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비빌했어요. 비빌했어요. 아이고, 지난 3년 반 허송작을 했는데 또 고기나 잡자. 비빌했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그때 50일 후에 성령이 딱 왔어요. 완전히 빌빌하던 어부들이 불이 붙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하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기 깨닫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루스벨의 조건적 사랑의 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분열이 일어났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사단과 그 사단을 추정하는 조건적인 생각을 추정하는 그 천사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등을 돌리고 사단에게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조건적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미 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일과업, 통일을 이루는 과업 속에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약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단과 악령들이 들끓은 지구상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암까지 걸려가면서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적으로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암에 걸려가지고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이 사망으로부터 이 조건적 사랑 스트레스로부터 생긴 이 질병이 어떻게? 지구가 되는구나 나를 깨달으면서 지금부터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란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천하는 지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속여 어떻게 속여? 조건적인 것이 옳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속이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두 남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여자는 인간은 전혀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던지를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들짐승 중에 뱀이 어떻게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은 벌써 뱀이 여자를 어떻게 속일 거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속일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은 아주 속여도 어떻게 속여? 아주 묘하게 간교하게 속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얼마만큼 간교한가를 여러분이 느껴집니다. 이 뱀이 귀똥차게 감교하구나.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속아서 지나갑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모든 남의 실가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고 지나가. 지나가면 여자가 대답을 해. 여기서 장세기 3장 1절은 뱀이 간교하게 속였고 그 다음에 2절은 여자가 속아버렸다. 이걸 보질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여자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속이기 이런 포인트는 무조건적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이런 단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 질문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잘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로부터 시작해? 이게 참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말이냐 무슨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 이 맛있고 보기 좋고 이 과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너희들은 먹으라고 하더냐 가 아니고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나무를 동산 뭐예요? 모든 입니다. 모든 질문이 틀렸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다고 어떻게 자유롭게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든 을 놓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 내가 일일이 허락하고 달고 할 거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대답을 해야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 말 얘기한 거 똑같이 안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뭐가 빠졌으니까 뭐든 빠졌으면 뭐든 그렇죠? 여자가 이랬으면 끝납니다 야 뱀아 니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정반대로 물어보냐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동산 모든 나무를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다 꺼져 그럼 꺼져 근데 여자가 그러지 않는다고 이 뱀이 여자한테 이 질문을 던진 게 참 강경한 건 확실해요 여자의 특성을 이용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대화하는 걸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편 아담 말고 또 어떤 존재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모든 날 먹으라고 그랬어 너는 도대체 일부 대화가 끊기잖아 여자는 대화가 뭐예요 하고 싶어 재미있을 것 같아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재미있는 게 뭐예요 수다 이 수다가 재미있어야 될 사실은 저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이 수다를 수다를 떤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한 거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 꾹 다무고 있으면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마누라들이 지금 맨날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보소 당신 내 사랑 하요 그럼 경상도 남자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사랑 안 하면 너 그냥 사나 다 이러버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자는 지금 이 뱀이 참 보니까 멋있게 생긴 뱀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려면 약간의 뭐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야 돼 자기 주장만 세게 해버리면 대화가 뭐예요 안 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조금 양보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뱀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조금 뭐라고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다 그러면 대화는 끝입니다 왜 이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정반대로 부딪치는 거니까 여자가 조금 뱀이 미안하지 않도록 여자는 배려를 잘하잖아요 우리 남성들의 대화하고 여성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성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반대편 상대방에서 해도 이렇게 동의 안 하면서도 동의해 주는 척하고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왜 안 그러면 대화가 끊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했다 이래 버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면박 좋아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보다 뭐하기 위하여 대화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하여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우수하되니까 이게 우리 남성들의 콤플렉스 사회는 서열의 사회 서열의 사회 서열의 사회 게들도 보니까 서열의 사회들 조그만 강아지들은 한 달밖에 안 된 여보이 죽으라고 싸워요 서열의 사회들 여자가 그래서 사단이 이 여자를 선택한 것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하고 자유롭게 먹는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먹을 수 는 May Eat 즉 허락 받아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May 가 들어가요 영어로 그래서 군대 신병훈련소 탁 식사시간 식사 탁 들어와서 먼저 먹고는 그런 거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사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식사 시작 이런 거 그러면 확 하고 나면 먹어요 미국 선언은 식사 시작을 뭐라 You may eat 그래요 자 먹어라는 허락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May 예요 이 여자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허락을 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 동산에 있는 어떤 Any tree 어떤 나무라도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먹으라 이랬어요 먹을 수 있다 가 아니고 먹으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모든이 빠져버릴 수 있다 모든 빠지면 뭐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안 준다면 그것은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되도록 뱀은 기똥차게 질문을 짰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프레임을 걸어 딱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짠 거예요 기똥차게 알겠죠? 응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먹을 수 뭐예요? 허락 안 한 거다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날아가고 이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먹으라는 거 먹고 허락 못 받으면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재정리해 버린 거예요 입장을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그거 틀렸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돼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서 인간 생각 속에서 그 질문에 교묘하고 간사함 때문에 간교함 때문에 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다? 먹지 말라 한데 먹었다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맨 첫 번째 순간이 뭐예요? 이 2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버린 거예요 하하 어쩌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단은 하나님이 조건적이니 무조건적이니 트집 잡은 일이 없죠 인간이 뭐예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사단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 요즘 잘 쓴 말인데 그렇죠? 진일파 이런 거 프레임 씌어버린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의하면 저도 진일파 부터 저도 일본 이름이 있었고 저도 일본 국민이었어 한때 우리 아버님도 일본 회사에 근무했고 그런 뭐 진일파 도 되는 거고 토착 외국 라고 하면 할 말도 없고 그런 거지 그렇게 프레임이 있네요 프레임 2장에서 말씀하실 때 각종 이란 말이고 모든 이란 말입니다 모든 이란 말입니다 각종 나오면 넓대 그리도 선악하다는 말씀하시나요? 네 각종 모든 나라를 방문할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북한은 통일과 금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떠날 수 있는 자유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 떠났으니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여자는 사단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뭐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동산 모든 나무에 모든을 빼는 것이 뺀 것이 벌써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여기서부터 죄야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을 이 여자 자신이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곡시켰으니까 여기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먹지 말고 먹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를 하나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이미 죄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 어감이 뭐예요? 어감이 뭐냐 하면 근처에도 만지려면 어떻게 가까이 가야 돼?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근처에 가도 안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것을 전혀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으로 분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사단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지도 않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므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코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는 죽을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는 죽을까. 죽을까 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st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pen이라고 해요. 그것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말할 때는 펜을 안 끼워놨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바꾸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따먹은 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저의 핵심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뭐예요? 아는 사랑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든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좋지! 모든 나무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단은 질문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은 자기 생각에 빠지도록 자기 프레임에 그렇게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금을 쳐 놓은 데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르는 질문은 우리가 홀이 다 녹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화영 선생님의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 때 이미 그때부터 하와이 마음에 반발장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발이라는 약간의 의논을 가지고 지금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자 마음에 그렇죠. 여자들은 주민적으로 전화하고 반발감이 힘들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부부싸움 해보면 잘 알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뉘앙스로.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먹어라 그러지. 이거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그런 게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어떻게 왜곡시켜 놓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부터 크게 먹고 뭐예요? 싶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정말. 아니. 뭘 이것만 빼가지고 이것만 제외. 그렇게 자유를 주면 뭐예요? 100%를 줘야지. 그런데 100% 자유를 줬어. 죽을 자유도 줬어.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그래서 내가 죽을까 하느라. 뱀이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그럴까? 죽는다고? 천만에. 무섭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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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뱀의 말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거부해버리고 crap합니다. 따먹기 전에 쟤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 이것 안 죽는다 라는 말을 즉 사단의 말을 여자는 하나님의 말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단이 생각한 대로 여자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사단이 말하는 선악은 뭐예요? 사단에게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선이야.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이건 뭐예요? 나중에 우주를 통제불능으로 만드는 이거는 형편없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 사단이 인간에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 어떻게 아 이게 옳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조건적 사랑이 옳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여기서 눈이 밝아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단이 말할 때 너희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희 눈이 감기고 감긴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의 거짓 주장을 옳다고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지혜로운 보암집도 하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기에는 탐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이때까지는 여자의 마음속에 탐스럽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내가 가질 수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가지고 싶은 거 거기서 이제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좋다. 남편이 쭉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탐 먹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놓고 무화과 나무 잎을 놓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버섯건 뭐건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단의 조건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때끼리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혼내니까 자연이 서로 경쟁 구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누구가 더 낫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고요. 이 부분만 가렸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예를 들어서 사내 아이가 조금만 크면 어떻게 얘기를 가려 그런데 누구 앞에서만은 안 가려 엄마 앞에서 엄마는 이게 뭐 조금 조금 이상하게 이상한 게 붙어있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안 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이런 차별적, 상대적 사랑은 그게 조건적 사랑이지요. 조건적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게 가리는 게 선이고 이것을 노출시키는 것은 뭐예요? 악이다. 지금 온 세상이 희한한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것은 차별이다. 인간의 차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 신사, 숙녀가 먼저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레이리즈 앤 젠트먼 이렇게 숙녀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거 안 쓰기로 했대요. 왜? 여자, 남자 그렇게 가르지 말라. 그래서 남녀를 구태와 가르지 말고 승객 여러분 걸으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독일의 루프트한자라는 아주 세 개의 거대 항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는 레이리즈 앤 젠트먼 안 쓴다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 여자를 갈라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차별되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 한국에도 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우파의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부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별로야. 이 부분만 좋아. 차별하지 말자. 그것은 성경대로 하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죄 때문에 생기는 것. 죄 때문에 생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고 조건적으로 변할 때 그때 생기는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지금 미국 군대에서는 동성연애자도 받고 여자도 다 갖고 싶으면 언제 군대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꼰대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에 이 부분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니까 가려라. 하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악령이죠. 하나님의 영어로는 아니야. 다 아름다워. 이건데 그 떠나니까 악령이 예고만 좀 그렇잖아. 이렇게 떠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준 하나님이 창조한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의 인간의 몸에 대하여 피조물의 생각이 들어가서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별로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들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가린다. 가린다는 말은 뭐예요? 숨긴다는 말이지. 숨기는 게 드디어 시작되버린 거예요. 숨긴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자유스럽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 하나님 오신다. 막 반가웠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 하고 이 부부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막 반겼을 텐데 뭐 이런 것도 가리고 이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깨름직해졌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먹었거든. 그러면 먹지 말라고 먹었으면 이 아담과 이분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먹지 말라고 먹었잖아.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줬는데 우리가 먹었잖아.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뭘 주실 것 같아. 왜? 먹지 말라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뭘 줬어요? 선택의 자로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오면 반갑다고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었어. 여기에서 숨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다. 반갑지 않아? 이제 자기들 혼자만 있고 싶어. 숨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숨었는데 왜 숨었다 그래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이 생겨서 세상에 두려우니까 숨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원 1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고 두려움이 없고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결코 죄를 지어도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런 그래서 숨기는 것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이 오셔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숨었다. 크! 비극이야. 비극의 시작이야. 그러니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살도록 유전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두렵고 숨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영생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전자 변질이 와버렸어요.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가 지금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스트레스는 더 쌓여 가지고 그렇죠? 죄는 더 많아 가지고 유전자 변질은 더 심해져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예요? 960살 이렇게 살던 아니면 이제는 100살 산다고 막 확 날라. 이렇게 죄의 결과로 유전자가 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암 환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이제는 독감 환자보다 더 많죠? 유전자 변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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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도 켜주시는 생기,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사단을 따라간 천사들도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식대로 조건적으로 하니까 죽구나. 암에 걸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우리 죄인 대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대신 죽어도 이 사단과 이 사단을 초종하는 그 악령들은 논리, 논리의 함정에 빠져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말이 안 돼. 이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개입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선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 너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어. 너 새벽 기도 나오니? 너는 항상 착한 생각만 하냐? 안 하지?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계속 조건적으로 속인다. 하나님은 이미 다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히 조건적으로 태어난 그리고 유전자까지도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주지 않으시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변질된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 땅의 생각으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탐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주셔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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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